안녕 잠깐 너무 심심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요새 너무 많이 모아서 활동이 끝나서 조금 곤란한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안녕 안녕 너 보컬 너무 좋아요 다행히 안녕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디아나인 언니의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윤이 다이어트 식단 공유 플리즈 저는 다이어트 그냥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많이 안 먹었어요 그냥 운동도 운동인데 그냥 음식을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나윤이 다이어트 나윤이 다이어트 나윤이 다이어트 오늘 이티라이브 또 공개됐잖아요 저희가 약간 밴드 버전 느낌으로 이티라이브를 했는데 처음으로 이티라이브 하는 거여서 저희 되게 신나게 다 같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연습하고 다 같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누나 너무 예뻐 감사해요 핑거 하트 맨날 연결 상태가 안 좋다고 뜨는데 왜 맨날 맨날 이렇게 뜨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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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너무 많이 먹어서 큰일 났어요 입이 터져 버렸어요 야미야미 러브 진짜 야미야미 러브야 아니 근데 여러분 뒤에 뻔히 누가 없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무섭게 일부러 막 누구 있냐고 이렇게 그러죠? 무섭게? 하이 하이 어떤 거 말하는 거지? 넷플릭스?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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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초코송이 좋아해요 초코송이 알아요? 한국에서 초콜릿과 바울을 섞어서 초코송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초코송이 좋아해요 안녕, 프린세스! 그래서 초코송이가 먹고 싶은데 팔찌까 봐 못 먹겠어요 그래서 초코송이가 먹고 싶은데 초코송이 먹을래 근데 초코송이 먹을래 왜냐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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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모기를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?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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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Drama K-Drama 연결 상태가 안 좋다고 자꾸 떠요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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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친구하고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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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그레이스 스페인어 할 줄 몰라요 I like your eyebrows Eyebrow? Speak English please Okay, what's your K-drama favorite? K-drama favorite 요새 지금 우리 학교는 좀 위험한 나왔네요 정말 무섭지만 재밌더라고요 헐 치킨 노들 숲 치킨 노들 숲 치킨 노들 숲 알죠 띠인어 올해 쟤 다음 여름에 롤러 가고싶은 것 같나요? 네, 이미 롤러 가고싶은 것 같나요 너무 무서워 내일 만나러 가고싶은 것 같나요 저도요 예 블런드 나윤 아우스트리아에게 안녕 요새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근데 불가살이라고 K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어요 다들 보세요 불가살 재밌습니다 오모랜드 콘서트는 언제 하나요? 아무래도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져야 하지 않을까요? 지금도 다시 너무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지금 아마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날을 얼른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고 아침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지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낼길 바라고 좋은 하루 되길 바랄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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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